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구부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그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야구부서 오늘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말씀, 하나님이라는 지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도인인지를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증명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지혜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거짓의 아비에인 사단의 지혜, 즉 땅에서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있고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후대에서 장과 절을 구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이 원래의 구분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3장의 내용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으면 오늘 4장의 내용의 시작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3장 마지막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7절 18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움은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둬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 여호와 샬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화평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화평의 씨를 뿌려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바로 싸움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야구부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견디어내라고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너무나 많았던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는 이유 분명히 화평의 씨앗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들이 싸우는 이유 그것을 오늘 야구부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돈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헤돈에라고 말하면 한 단어가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헤돈이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요.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 바로 여기에서 부터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워낙 많이 피시다 보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워낙 많이 피시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담배를 끊겠다라고 가족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담배를 끊을 거야. 장롱 속에 담배가 세 보루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뿐질러뜨리고 이렇게 나 이제 끊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한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 얼굴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이 덜덜덜 떠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결단을 지지하고자 아빠 참아야 돼. 아빠 참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견디지를 못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만에 아버지는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런 것은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냥 나의 생각을 따라하는 거 그것을 막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요. 선악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계의 문제.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아 이게 선악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는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저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한 거라고 그래서 싸움이 난 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은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혹자는 야구보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진리의 문제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회 명분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켜보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쾌락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욕심의 정욕.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나의 발언권에 힘을 싣기 위해서 무리를 아니겠습니까? 편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섬김의 자리들을 거절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렇게 나의 욕망 나의 이 쾌락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나의 소리를 내게 되고 그 소리들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은요 2절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죠.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쾌락적 정욕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바로 형제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산상수원에 보면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그래서 형제들에게 분노를 내는 것 이것을 바로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일 특별히 그 중에서 땅의 지혜로 표현된 시기가 등장하죠. 시기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바로 쾌락적 정욕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고 싶어합니다. 나의 위치를 얻고 싶어하고 나의 높아짐을 얻고 싶어하고 특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야구부는 2절 말씀에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쾌락적으로 욕심을 내고 그 쾌락적 정욕을 가지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각종 여러 가지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인해 무언가를 갖고자 욕심을 내보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 정도 싸웠으면 그 정도 다퉜으면 무언가를 얻어야 할 텐데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쾌락의 끝과 맞닿아 있죠. 여러분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쾌락의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허무입니다. 그 맥을 같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이러한 다툼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을 해서 얻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시기심 그리고 야심. 원하는 것을 얻고자 분리 짓는 것을 제가 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은요. 혼란이 가득합니다. 정돈되지 않아요.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 명대사가 있죠. 그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싸우지만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행위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뭐냐면 구하려는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싸우기 전에 적어도 타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 보았다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처음부터 싸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구부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했으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 중 양순을 기억하십니까? 양순. 양순이 무엇입니까? 설득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내가 기꺼이 설득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 양순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절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을 말씀해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지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냥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호세하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 가늠한 여인으로 나타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벗하고서는 하나님을 벗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늠이라는 겁니다. 가늠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도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늠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에겐 가늠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늠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붙잡혀 있고 싶고 세상에도 붙잡혀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야구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입에서 욕도 나오고 한 입에서 축복도 나오는 게 가능한 이유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도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도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며 가늠하는 여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사리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두 마음이 있어서 이 두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 이야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를 시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시기 이야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기 이야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확실한 것은요.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 이 겸손은 7절과 8절에 그 겸손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겸손의 태도가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의 세 가지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종에 따르면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바람에 이는 바람에 이는 파도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을 회복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회복되고 다툼이 사라지고 온저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복종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바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 사단의 시험에 대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마귀를 절대로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겸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단순히 그냥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겸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종 아래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했으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툼 이러한 문제 서로 간에 이러한 문제 속에서 온전한 것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야구부는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구함이 있다라면 너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다 기획하고 내가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녀로서의 특권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관념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생각적으로 그래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회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서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한 패키지처럼 묶여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뜻과 다르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간다는 것 신학을 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누구에게 물어봐도 뭐 하나님 일 한다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것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낮에는 유치원 선생님하고 저녁은 신대원 공부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정말 두 시간씩 자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 근데 합격은 했는데요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요. 정말 합격을 하고 이제 합격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등록금이 없어요. 이쯤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보내셔야 제가 뭘 하더라도 하죠. 하나님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 저 다음으로 보내시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여기서 길을 막으시죠? 하루 이틀 마감 당일까지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근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제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받았던 소명은 포로된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자유의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이었지 목사로서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기도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내 나름 내 마음대로 판단했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이게 맞다라고 기도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왔던 거예요. 소명 받았으니까 소명 받았으니까 공부하는 게 맞겠지. 소명 받았으니까 합격시켜 주신 거지. 소명 받았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득해서 그 순간들을 지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주셔야죠. 이쯤 되면 채워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올 틈은 하나도 없고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내 뜻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절대 구하지 않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따라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 순간부터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서 멈추고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 걸음부터 기도하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아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뱉던 저희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길이 아니면 여기서 막아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걸음에 다음 스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의 대상 얻는 방법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고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구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것들은 반드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 응답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 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온 응답은 절대로 쇠퇴하거나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리를 사로잡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백가지의 이유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한마디가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포장하고 숨겨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내 욕심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철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욕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원하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이러한 욕심만 가득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합니다. 평소에 그냥 마냥 즐거운 인생 아니요 그 마음에 욕심만 가득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웃음과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인데 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자각이 없는가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모든 권한을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섬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결과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결정권과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는 것의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괜히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방법을 무너뜨릴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좋지 않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모든 방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들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화평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형제들의 비방의 문제가 나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며 공격하면서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거부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름에 이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따라 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걸음을 걷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수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수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무리 디테일하다 한들 하나님의 방법보다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내가 정하고 기도의 형태만 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헛된 것을 세상의 것을 따라 하나님께 등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을 주합해 드리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